1 정말 반갑습니다. 아 턱스도까지 입고 오셨네? 날이 날이니 만큼 극식을 갖춰야죠. 아 이거 안 그래서도 돼요! 재킷 벗고 편하게 그냥 있으세요! 집이니까! 알겠습니다. 아니 셔츠를 왜 입어야지 왜 그려 옷이 구겨질까봐 그랬습니다 구겨지면 어때서? 세상에서 구겨지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털도 구겨질까봐 싹 밀었어요 눈이 시끄래 죄송합니다 눈이 막 따가워 멋있어 근데 엄마 봐봐 우리 철도 오빠 눈썹이 진한 게 너무 남자답지 눈썹 숱 좀 봐 여보 나왔어 이 정도는 돼야 남자다운 거지? 어? 이 정도는 돼야 눈썹이 남자다운 거지? 수영이는 절 부터 받으세요 됐어, 됐어, 됐어 제발 부탁임이 있어 하지마, 하지마 부담스럽게 부담스럽게 진짜 이 사람 불편하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마, 하지마 너 뭐야? 옷이 구겨질까봐 그랬습니다 이 자식 옷이 구겨질까봐 얼른 얼른 안 입어, 이 자식아 구겨진다고, 이 자식이 아유, 장인으로 죄송합니다 너 지금 장인데? 장인으로 죄송합니다